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넘는 사학도 해풍사입니다.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거 어플인 하이안국사 오늘 문제 4월 11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무신정권 시기의 집권자 흐름을 알아야 되는 문제에요.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흐름은 어떤 게 있냐면 이의방이랑 정중부 연립정권 사실 이의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중부고요. 그 다음에 최충헌 그 다음에 최우 그 다음에 사실상 뒤에 끝난 다음에 삼별초의 항쟁이라는 흐름을 거의 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대놓고 그냥 최우가 여기는 정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. 그럼 시점이 여기에요. 그럼 그걸 갖다 보시면 사실 답은 삼별초가 제가 아까 조금 더 뒤를 했으니까 1번이고 자 여기 정중부는 제가 앞에 앞이라 했었죠. 틀렸고요. 흑창을 설치한 건 왕건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진짜 앞이에요. 틀렸고 망이 망소이가 봉기한 것도 정중부 때이기 때문에 2전 최충헌은 아까 제가 최후보다 2전이라 했으니까 2전이에요. 그래서 이 유형은 이 흐름만 제대로 아시면 쉽게 푸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이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 보면은 이 별무반을 만든 시점은 숙종인데 얘를 가지고 전투를 한 건 예종이에요. 그러니까 군대를 만든 거 숙종 그 군대를 가지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 예종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서 답을 2번을 찍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. 그래서 조금 전형적인 함정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1번 천수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건 얘는 아까 언급했었던 왕건이고요. 2번 양형곰이 칠제 등 관악진흥책을 한 게 예종이기 때문에 얘는 헷갈리기 쉬웠고 3번 주전도감 설치해서 해동톰을 발행했다. 그래서 약간 화폐랑 관련된 기업 같은 걸 많이 한 게 숙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노비안검법을 시시한 건 4대 광종 국자관은 성균과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장려한 거 얘는 공민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. 3번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. 이거는 교육기관의 역사 흐름을 다룬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한성사범학교 규칙이란 거는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되었던 교육입국조서를 계기로 근대적인 사범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발표된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지금 동문학이라던가 원산학사는 83년 유경공원은 86년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할 계기로 한성사범학교 규칙에 제정된 거기 때문에 얘가 딱 직전이에요. 그래서 최근에는 좀 흐름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약간 뭐랄까 이런 식으로 직전 또는 직후를 함정 키워도 되게 많이 옛날 걸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. 근데 아무튼간 이 문제에서는 오산학교가 유일하게 1907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정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육기관 흐름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. 4번 가나사이의 시기에도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연결되는 문제인데 오늘은 확실히 고려시대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선 윤관이 동북구석 출전했다. 이게 방금 제가 언급한 예종이에요. 그래서 군대를 만든 거랑 군대를 파근하고 다른 시점이라는 걸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 참고로 여기 윤관은 여진 세력과 싸웠다. 이거 기억해두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문 밑에서는 처인성에서 적의 괴수인 살리타를 죽였다. 이거는 고종 때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몽골 침이 발생한 건 사실상 그 조선시대 고종님 말고 고려시대 고종인데 살리타를 사살한 거는 몽골 2차 침입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여진과 몽골의 침입 사이에 발사한 게 뭔지 그걸 고르시는 게 중요했거든요. 일단 볼게요. 1번 외침에 대비하여 광구를 조직했다는데 이거는 거의 고려 극초기에요. 정종 때이기 때문에 완전 옛날이고요. 강동육주를 획득한 건 거란 1차 때인데 자 이때는 성종 때입니다. 역시 이전이고요. 이재연이 망권당에서 유학주들과 교류한 거 이거는 거의 충선왕이 설치한 교육기관인데 독서당 근데 이거는 원 간석기 시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요. 4번 묘청 등이 칭제건원과 금국정보를 추정했다.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는 한눈검에서 그 뭐랄까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했다는 흐름을 되게 잘 내거든요. 그러니까 여진이 이따 한번 좀 자신들 영토 빼앗긴 다음에 약간 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금나라로 성장했거든요. 이때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이때는 아예 국가를 세운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송나라도 위협할 정도로 되게 성장했었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는 고려에게 충성충성하다가 한번 건들어가지고 한번 털린 뒤에 더 세져가지고 그 고려에게 4대 요구를 수용했었는데 그때가 인종 때거든요. 그 예종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세에 대한 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묘청은 일단 황제도 칭하고 이 금나로 치셔야 되지 않냐 해서 처음에 쳤다가 금나로 성장하고 한번 약간 이렇게 4대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자. 그런 맥락에서 4번을 골랐어야 됩니다.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 압록강에서 돌연포에 이르는 천리영성을 숙정한 거 이것도 거랑양 관련된 건데 왕만 기준으로 하면은 덕종대기 때문에 역시 이전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.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가 왕의 제의식이 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최근 기준이네요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뭐냐면 자 수신전이란 거는 어디서 말하면 그 자신이란 거는 관리를 말하는 거군요. 뭐 지금 치면 굳이 비유한다면 그냥 공무원이랑 쳐볼게요. 공무원 공무원이 죽었어요. 그럼 그 공무원의 아내가 혼자 생활을 지금 남녀 다 지급하지만 그때는 남자가 다 중요한 지체 때 다 맞았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한테 더 쉽게 말하면은 과부한테 지급된 토지가 수신전이고요.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다 죽은 다음에 그 소위 고아한테 지급한 토지가 휴량전이거든요. 이걸 어떻게 치면은 사실상 복지제도예요. 그러니까 원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관리는 죽었어요. 그러니까 이 현직을 하고 있는 관리가 죽어가지고 이 과부라던가 이 고아한테 주는 토지는 사실상 이미 관리는 죽었지만 그 후에 가족들을 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이 전직이 이분이 돌아가셔야 이 둘한테 땅을 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미 일을 못하는 전직인 상황에서 지급된 토지 이 두 개가 수신전이 휴량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신전이 휴량전은 과전법에서 지급된 일종의 그런 복지?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왕의 제1식에는 이 두 개를 억수해버린 다음에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직전법을 실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얘만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직전법을 실시한 게 누구예요? 세조예요. 이거 말하려고 좀 설명을 길게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. 1번 불교 강좌를 가능하는 간경도가 설치되었다. 이 세조의 경우에는 불교를 되게 장려한 조선시대 왕이어가지고 당시에 간경도감도 설치하고 원각사지 시통석석도 건립했습니다. 정답 1번이고 악학대의 범이 완성된 거는 조선 9대 성종이고요. 세계지도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된 거 이건 3대 태종 신화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자가 실시된 건 이건 정조 때의 역사도 사실이고요. 산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섭이 편찬된 거는 세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.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